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정희 대표께서 자동차 대표 중에 반도를 또 분석해 주셨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가게 됩니다. 앞서 출연하신 동문가 중에서 노루 페인트를 분석해 주신 게 있어서 덕우전자를 좀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덕우전자는 이미 지난주에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초소형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프레스 부품 및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모바일용 시티 포너 그리고 브레이킷 그리고 자동차용 전장 제품에서는 ABS 모터용 EBS 모터용 부품 등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계열사 Y2 솔루션이 투자사 클린 일렉스와 함께 자동차 전기용 35kW급 직류 전원 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쪽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현재 이 회사가 개발한 직류 전원 장치는 거의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산화되면 그 호재가 더욱더 큰 폭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현재 지배자본 총액 수준으로 3,450억 정도 노르페인트를 제가 띄워놨네요. 지금 더불전자를 간단하게 보면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현재 1,4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대략 1,319억 정도 수준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않고 있고 차트상 보면 거래량이 조금 상승 거래량 때마다 붙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주가는 크게 상승력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래량만 좀 강하게 상승간마다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중기적으로 매집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2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7,500원 때까지 분할 접근 가능하고요.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날 경우에는 9,500원, 1만 원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여지에 존재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대략 7,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또 이제 1분기 실적을 눈여겨봐야 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마침 조선일대표께서는 실적 수혜주 두 종목을 보고 계신데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실까요? 증권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인데요. 이 회사는 이전에는 원래는 동양증권이었죠. 2014년도에 동양사태 이후에 대만의 금융그룹입니다. 유한타 파이낸셜 홀딩스에 편입이 되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증권에서 보니까 이다 보니까 투자 매매, 투자 중계, 자문, 일임업, 그리고 신탁업 등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한 61개 정도의 지점이 있고 외국에도 한 2개 정도의 현지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체적으로는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서 매출 비중을 보니까 위탕 영업이 한 45% 정도, 인수와 자금 수지가 17%, 자산 운영이 12% 비율을 차지했는데 증권사이다 보니까 자기 자본, 자기 돈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많이 하죠. 자금 운영 비중을 보니까 자기 주식 운영이 작년에 한 64%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한 2% 마이너스 됐지만 금액으로 보면 한 8천억 정도, 전형보다 더 많은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자회사인 유엔타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 이 회사는 벤처 캐피탈하고 프라이드 에커티 두 개의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은 한 950억 정도, 자기 자본은 866억, 영업이익이 아주 탁월합니다. 단기 순이익이 한 105억 정도 되는데 알짜 회사죠. 이 회사는 말씀드리다시피 중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이나 태국 등 다 이쪽이 범중화권인데 유엔타 파이낸셜 홀딩스가 대만 회사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중국을 좀 리스키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리스키하지만 금년에는 좀 수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이. 그래서 중국에 대한 수익을 받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CMA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종목 추천 서비스가 있죠. T레이더, T레이더 M 때문에 고객들이 수익을 잘 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배적 캐피털 같은 경우는 국내나 해외에서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IPO 쪽으로 많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두 개 정도 이슈가 더 있는데 그거는 숙제로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내일 시초가 좀 보도록 할게요. 내일 가격은 시초가 좋습니다. 매수는 시초가 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5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 5천 원. 손절 나이는 3천 4백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숙제도 가끔 좀 내주시고 너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그냥 편하게 정보를 얻어가시지 않도록 우리 주님 전문가 분들께서 좀 이렇게 밀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제일기획과 또 노루페인트의 분석은 해주시지 않으셨지만 눈여겨보시길 바라고 앞서 더구기획과 유한타 증권 주목하실 종목으로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